우리 남자친구랑 궁합 보러 오신 거죠? 어, 네 두 분밖에 안 넣어주셔가지고 근데 남자친구분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타입이다 어... 그래요? 엄청 잘 놀지 않아요, 이분? 어, 잘생겼어요 이분을 느껴보면 자신감이 너무 넘치고 본인이 뭔가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휘두르고 다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랑 성격이 반대야 어, 맞아요 본인은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조금 힘들고 누가 끌어줘야지 리드 있는 사람이 끌어줘야지 딸려가는 스타일인데 이 남자친구는 역으로 끌려다니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야 본인이 끌고 가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잘 맞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본인이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거든 그렇게 나와요? 네 맞아요, 사실 저는 MBTI가 아이고 남자친구가 이인데 그 아이야 네, 리더십이 너무 좋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저를 항상 리더해주고 제 생활에 이제 너무 많은 도움을 주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남자친구가 사실 없으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짜여준 틀에서 좀 생활하나? 왜 남자친구가 24시간 중에 24시간을 차지하는 것 같아 본인한테 일하러 갈 때 빼고는 제가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렇긴 한데 솔직히 밤에 일을 하거든요 누가? 남자친구가 밤 일에? 클럽에서 만났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그 언변에는 못 헤어나오지 아니 클럽 MD라 그런지 응 자신이고 말도 잘하는데 그때 간 것도 사실 친구들이 저 끌고 가서 간 거거든요? 근데 오빠가 저만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완전 빠졌구만 완전 빠졌네 근데 본인이 내가 자꾸 그래 감당할 사람이 못 되는데 본인한테 너무 좀 힘든 좀 시련이 올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여자들도 많고 여자들을 상대를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어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거야? 어 제가 좀 부족할 바인가요? 제가 좀 성적 매력이 떨어지나? 아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은데 남자친구를 따지고 보면은 되게 이제 여자들한테 우리가 도화살이 있다고 하잖아 나 이분이 도화살이 있어 근데 또 본인이 찾아 나서 그거를 여자들을 찾아 나서 다 아마 잘해줄걸? 아 진짜요? 근데 본인은 직업상 그냥 성격상 이렇다곤 하지만 내가 봤을 땐 좀 그래 아니 사실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친구랑 좀 실수를 한 걸 알게 됐거든요 남친구랑? 네 발 안 폈어? 아 뭐 그렇게 말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꼬신 게 아닐까요? 친구가 꼬셨다고 생각해? 아니 저희 오빠는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근데 봐봐 남자친구가 하는 직업이 어쨌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이고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되는 역할이잖아 근데 또 상대가 여자잖아 그럼 나는 만약에 그 직업의 발이 끼가 본인 친구들한테도 없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못하겠는데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거기에 혹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혹한 것처럼? 일은 일이고 분명히 저한테 좋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개벌은 난 못 준다 그게 실수 같지는 않아 근데 본인한테 그거를 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래?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제 친구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알았을걸 같이 갔었을 적이 있었잖아 같이 갔잖아 놀러 갔잖아 근데 어떻게 몰라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좀 이런 게 있다 남 말을 되게 잘 믿어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면 거기에 빠지는 성격도 맞는데 본인 단점이 뭐냐면 왜 우리 요즘에 가스라이팅 있지? 가스라이팅 당하기 딱 좋아 혹시 남자친구가 너는 이제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라든가 너 어디 가서 나 없이 있어봐 이렇게 살 수 있나 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진 않았어요? 어? 자기 같은 남자 없다고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치? 내가 봤을 땐 본인이 가스라이팅처럼 보여 그 남자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미 본인이 마음이 먹어졌고 솔직히 진짜 물과 기름 같아 본인이 물이고 여기 남자친구가 기름이야 그래서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본인이 감당도 못하는데 그거를 좀 남자친구가 이용을 해서 본인한테 좀 이렇게 얽매이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 같거든? 근데 난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줬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계속 당하고 살 것 같아 작정하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사실 난 그렇게 보여 친구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러 명인 것 같아 야 이 미친 여러 명 친구들이 다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다 했으면 그게 모르고 너 친구인지 몰랐어 미안해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니 너는? 어 너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너 이 남자친구한테 이 계기로 뭐니 못 벗어나잖아 너 걔 손하기에 놀아날 거야 걔 이제 네 친구뿐만이 아니라 계속 여자 만들고 다닐 거야 일부러 그래 놓고 너한테 미안해 실수였어 그 여자가 꼬셨어 난 너밖에 없어 너도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이걸로 계속 울고 늘어질 거야 네 줏대를 좀 만들어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성격 착하고 순하고 사람들한테 좋게 웃어주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주장이 없고 네 줏대가 없어 그러면 이 남자친구 같은 성격인 사람이 네 옆에 있잖아 그 누구라도 너 깍스라이팅하기 딱 좋아 너는 깍스라이팅 당하기 딱 좋은 성격이야 아 저는 남자친구 믿고 아 그리고 사실 친구들 때문에도 헤어지기가 좀 왜? 어 어 제가 헤어지면 친구들의 바람핀 걸 뭔가 인정해버리는 거 같아 근데 인정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너는 그 남자친구를 네 옆에 두고 싶니? 네 친구들을 다 건드려놨는데? 어 그게 더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미 자존심 상해야 돼 너는 그래서 딴 녀 같았으면 난리 브루스 치고 난리가 났었어야 돼 그럼 친구들하고 내 인연을 끊어야 돼 그건 네 자유야 근데 네 친구들도 그렇게 성질이 좋진 않다 친구 남자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 근데 손뼉도 마주쳐야 손뼉에서 소리가 난다 그랬지 남자친구 탓만 할 수도 없고 친구들 탓만 할 수가 없는 거야 너가 부정하고 싶겠지 친구들이 꼬셨어요 왜 이 남자친구 없으면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 이미 근데 너 이번에 못 헤어지잖아 너 진짜 바보 등신으로 살아야 돼 걔한테 네가 성적 매력이 없고 아니고를 떠나서 인간 자체가 않는 거 쓰레기야 너처럼 순하고 착하고 순딩이 하나 옆에 붙여놓고 자기 바라기 해놓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럼 뭐하는 듯이야 그게 그럼 제가 뭘 노력하면 궁합이 좋아지는 아니 노력하지 마 그냥 넌 노력하면 할수록 너는 네 인생 최악의 길로 가는 길이야 노력 안 했으면 한다 내 동생이었으면 난 진짜 거의 가하고 걔 머리 뜯고 다 뒤뜯어놨어 그리고 네 친구들도 누군가는 양심 고백을 했겠지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친구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야 남이었어 막 그러거나 말거나 뭔 말인지 알아? 똑같이 대해줘 너 이미 하급 저급 취급 받은 거야 네 남자친구한테 네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네 친구들을 갖다 건드려놓고 실수였어 몰랐어 이게 말이 돼? 한 명도 아니고 그 친구들 그리고 너도 네 남자친구 단속 잘해 너무 다 믿어주지 마 앞으로 남자친구가 바뀌면 너무 다 믿어주지 마 네가 너무 물렁물렁하게 하니까 남자들이 다 물러보는 거야 알았어? 네 네 지금 가서 남친구랑 헤어질지 안 헤어질지는 네 결정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헤어지는 게 완전 답이야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다 안 헤어지면 너 등신이야 알았지? 말이나 되니 친구를 건드리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 명 몇 명이야 도대체? 진짜 말도 안 된다 세네 명? 다 친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몰라 모르는 게 말이 돼? 저렇게 얘기하다가 말이 안 나올 수 없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친구들도 안 속이고 차라리 말해준 게 너무 고마운 거야 나쁜 년은 맞는데 더 당하지 말라고 너가 너무 움푹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만날 수 있어 너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했지? 그거 가스라이팅은 벗어나면 끝이야 전혀 안 불안해도 돼 잘못되는 거 한 개도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